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시 시청자 여러분 딱시성 공간부장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영상은 목요일날 일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니지의 무과금 총사 하루 사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주변 지인들로부터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과금 총사 캐릭터를 어떻게 돌리는지 또 어디서 사냥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제 채널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무과금 총사 캐릭이 무과금 투사 캐릭과 같은 계정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처음에 공간장이라는 캐릭터로 완전 센 무과금으로 시작을 했죠. 리니지 초창기에 공간부장 캐릭터로 영상을 찍었는데 1년이 넘다보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공감대 형성이 잘 안되었죠. 열충 중에서도 다시 키우는 영상을 올리는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도전을 하게 되었죠. 이미 기존에 공간부장 캐릭터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무과금 총사 캐릭은 초반에 제가 했었던 것만큼 신경을 쓰면서 할 수는 없었죠. 저는 하루 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실현 던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시간에 많은 경험치 그리고 실현 던전 상자는 무과금이나 과금로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퇴근 시간에 보통 실현 던전을 합니다. 영상을 올리는 무과금 총사와 무과금 투사 캐릭은 쉬는 날을 제외하고는 지금 모두 해주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실현 던전을 안 하시는 분들 은근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귀찮긴 하죠. 하지만 익숙해지면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죠. 6분 정도만 다 하죠. 영상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현 던전 외에 나머지 시간에는 컨트롤하면서 사냥하지는 않잖아요. 자동으로 다 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공감부장 계정에 70레벨 이상 캐릭과 무과금 총사, 무과금 투사는 실현 던전을 꼭 합니다. 경험치도 많이 받고 변신제작 코인으로 희귀 카드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실현 던전 상자에서 재료나 마족템이나 희귀제작 빛버설을 얻을 수 있죠.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숙제는 없을 수가 없죠. 과거 몬스터 길들이기에서도 매주 숙제가 있었죠. 이 숙제를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났었습니다. 리니지 M도 마찬가지죠. 모바일 게임은 거의 다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를 하고 안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지금은 숙제를 과금으로 할 수 있죠. 생각해보니까 몬스터 길들이기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군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몬스터 길들이기에서 리니지 캐릭이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웃긴 일이죠. NC가 모바일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모바일 게임 관계였던 넷마블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죠. 그런 인연으로 리니지 2 레볼루션이 넷마블로 나왔죠. 블레이드 앤 소울도 넷마블로 나온 것 보면 두 회사는 큰 파트너인 것 같네요. 그리고 넷마블은 숙제로 유명한 회사죠. 숙제의 중요성을 아는 게 넷마블과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 게임은 숙제를 제가 생각할 때도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게 게임의 수명을 연장해주고 과금로와 비과금로의 차이를 그나마 적게 해주는 장치죠. 보통 과금로 분들이 숙제를 안 하기도 하죠. 과금하면서 숙제까지 하시는 분들 넘사인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몬스터 기드리가 폭망하기 시작한 게 과금으로 숙제를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제가 생각해보니 망테크를 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리니지 M이 그 시기에 와 있는 듯 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모바일 게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군요. 이런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실환던전은 처음 봤을 때 저는 숙제구나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성장기 영상에서 실환던전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도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신제작 코인은 정말 중요하죠. 북키렉터까지 실환던전을 돌리며 과금하지 않고 영웅 변신 카드로 도전할 수 있죠. 그리고 초반으로 생으로 하시는 분들은 70레벨 전에 아크카드 한 장을 무조건 얻고 시작하실 수 있죠. 실환던전의 중요성은 다 이야기한 듯 하네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몽환의 섬이죠. 저는 출근 전에 몽환의 섬을 돌립니다. 아침 샤워하고 출근 준비하면 공간장 캐릭은 몽환의 섬이 다 돌려져 있고 공간 투사 캐릭은 30분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몽환의 섬을 돌리면 도착할 때쯤에 공간장 1, 2캐릭이 30분 정도가 돌아가 있죠. 출근하면 게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 시작 전에 공간장 캐릭을 용해의 극단전 1층에 자동사냥으로 돌려놓습니다. 다른 사냥터도 있지만 용해의 극단전 1층을 돌리는 이유는 자동사냥으로 다이아를 얻을 수 있는 사냥터이기 때문이죠. 모니터링 없이 한 2시간 정도 돌아갑니다. 점심 먹을 때쯤에는 폰을 보면 캐릭터가 죽어있고 점심 먹으면서 몽환의 섬을 돌립니다. 그러면 끝나죠. 몽환의 섬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끝나면 다시 무과금 총사 캐릭으로 용해의 극단전 1층을 2시간 정도 돌립니다. 일하다가 중간에 폰을 또 볼 수 있게 되면 다시 마을에 가서 물력 사고 돌리면 5시간을 돌릴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고 한 4시간 정도 돌리고 공간장 스케줄은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마법망터나 강철부추, 할파스진염 먹어서 적지만 다이아 수급이 가능하죠. 그리고 운이 좋을 때는 파텐도 한 번씩 먹긴 하는데 근래 들어서는 먹은 적이 없는 듯 하네요. 그리고 제가 딱 두 번 하는 이유는 70레벨 이상은 무료복구가 두 번밖에 안 되죠. 무료복구를 두 번 다 사용하면 공간투사 캐릭으로 변경을 하죠. 동일하게 용해의 극단전 1층을 돌려줍니다. 무료복구가 세 번이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돌려주면 얼추 5시간을 다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퇴근 시간이죠. 퇴근하는 지하철에서는 실환던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공간장 1, 2캐릭으로 기란과목에 던져주고 게임을 마무리합니다. 일정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최대한 다 실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용해계곡 던전 1층은 잘 못 돌리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서 레벨업도 하고 특템도 하고 소소한 재미가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아이나사드와 아데나 부족함 없이 게임이 가능합니다. 지금 무과금 총사 캐릭은 1일 주간 월간 캐스트를 못하고 있죠. 월드보스도 안 하는데 아이나사드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이벤트를 할 때 캐릭의 아이나사드를 축적하고 캐릭을 쪼개서 하면 아이나사드를 또 아낄 수 있죠. 제가 언제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빵쿠 캐릭터 잘 때 돌려주는 이 캐릭터가 아데나 수급을 하죠. 그게 공간장 1,2 캐릭이 빵쿠 캐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다를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실 수 있는 거는 참고하신다면 특별한 과금 없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